2022년 5월 17일 미국 부동산 리포트입니다.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애럼 데이라 솔루션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판매자들이 5월에 집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수익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애럼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1년간의 4,600만 가구 이상의 주택 매매의 동량을 살펴보았을 때 사계절 중 봄과 여름이 가장 높은 주택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로 알려졌습니다. 그 중에서도 5월, 6월, 7월에 셀러 프레미엄은 각각 12.6%, 10.7%, 10%로 5, 6, 7월에는 주택 판매자가 시장에 내놓는 가격보다 10% 이상 높은 프레미엄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1년 중 판매 수익이 가장 높은 주택 판매 날짜로 5월 23일, 5월 27일, 5월 16일, 5월 20일, 5월 19일 순으로 선정됐습니다. 5월 23일 18.3%, 5월 27일 17%, 5월 16일 16.8%, 5월 20일 15.4%, 5월 19일 14.9%의 판매자 프레미엄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릭 샤과 에런 부사장은 주택 판매 가격 프레미엄을 극대화하려는 주택 판매자들은 매수 활동이 절정에 달한 5월, 6월, 7월에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메일로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